올라가는 방법 잘 보세요 요렇게 이거 못 올라간다고? 오케이 그래 올라가야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봅시다 으음 저기까지 가라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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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로를 구출하라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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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2시가 넘었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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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갖다가 야구 방망이로 바꿔 주고요 야구 방망이가 마취태보다 약하네 근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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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구 방망이 3번에다 넣어주고 으응 으응 스팀팩을 갖다가 4번에다 넣고 5번에다가 의료가방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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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긴밤이냐구요? 긴밤 할까 짧은 밤 할까 고민중입니다 으응 이쪽으로 가보자고 오 뭔데 이거 피폭이 일어나네 지금 제 몸상태가 피폭상태 지금 얼마나 된건지 어떻게 보죠? 이걸로 갖다 봐야되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로 볼 수 있구나 이따봐 와 쇼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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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모의 제트 자 가벼운 가죽갑옷 뀕시다 오케오가자 오우쉐이 편의점 다녀옴 아니면 노우러감 편의점 갔다오세요 아 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래도 간만에 3,082 제값을 한다 눈이 편안해 눈이 거시팔 공길동 있단거 쳐보다가 자 다시 가봅시다 와 좀 아프네 친구 때리는거 좀 세네요 어? 갑옷 끼나 마나 래니까 갑옷 끼나 마나 그냥 어 노가요? 저한테? 누구로 가는거 맞지? 처음부터 총쓰지 근접무기 써가지고 힘든거 힘든길 간다고요? 여러분들 남들이 다 YES 할 때 NO 하는 남자 바로 와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들이 다 쉬운 길 갈 때 일부러 어려운 길 가는 남자 그지 바로 저입니다 가자고 나한테 이 칼 한자라면 충분해 나중에 막 레이저 광선건 막 이런거 나오겠죠? 네 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면 총 쓰라구요? 아 잠깐만 다른 말로 사서 개고생 다른 말로 사서 개고생 한다고요? 지금 총 쓰기에는 너무 스탯을 갖다가 극단적으로 찍어놔가지고 스탯을 너무 극단적으로 찍어놨어요 이거 봐봐요 슈퍼 컨트롤로 갖다가 극복하면 되죠? 미친 컨트롤로 미친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한번만 보여드리니까 자 수류탄 투척 시작하고 긴밤하면 되겠니 수류탄 투척 빵 오우 이거 뻥 자 제대로 죽였구요 어? 으악! 죽여버려 일로와봐 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쪽 아 아 좀 아픈데? 아 와아 왜이렇게 아퍼해 왜이렇게 세? 피가 안다는데? 아 아 총쓰다가 나중에 좋은 근접무기 나오면 그거 쓰라구요? 그럴까요? 파인더홀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정정 모솔로 살다가 끝내 발광구 리드버린 와무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전혀요 자 파인더홀 여기다가 요렇게 뻥 너무 빠른데? 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혼내줘야 될까? 양념을 좀 해줍시다 양념 양념을 좀 해줍시다 양념 장난해? 잠깐만 야 이거 조준 이 왜이래? 조... 조준 이상한데요? 피가 안달한데 이 친구 얘 왜이래 피가 안달아 뭔가 이상한데요 얼굴이 왜이래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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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벨업 오 좋아요 자 일단 근접무기 75까지 딱 찍어야겠죠 근접무기 75까지 찍고 그 다음에 화술 뭐 찍지 의약 찍어 의약 와 이 새끼 뭐하는 짓이야 죽여버려 와우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피할 수가 없는데 왜 부르기 같은게 없으니까 이거 피할 수가 없네 그냥 이렇게 때리는걸 똥밤에 맞아야되네 이거 죽여버려 아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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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자 이런것도 다 주워주고요 열어주고 열어수류탄 와요 오 누가 병을 저렇게 세워놨네 뭐지 야 뭐지 왜 칼로 갖다 치는데 뭔가 통통소리가 나네 이상한소리가 나는데요 어 의료가방 댓글 어 여기 약이 많네요 약 많아서 좋네 여기부터 정 없냐 일단 저장 자 어 뭐야 아 한참 더 가야되는구나 여기가 아니었네 한참 더 가야되네요 어 뭐야 여기 길에 막혀있어 좀만 자 저기까지 돌아가는거 귀찮죠 자 오잇 자 자 이렇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살짝 빠르게 지나가줍시다 어차피 돌아가는거 똑같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또 걸어가야되거든요 열심히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살짝 네 어차피 똑같아요 네 시간이 더 걸리느냐 덜 걸리느냐 그 차이여가지고 흐흐흐흐 자 이렇게 솔직히 이런거 지나 저 삥 돌아서 가기 귀찮잖아요 어차피 적도 없는데 자 가자 오오 야 뭐야 저기 약간 한진택배 같은 그런 곳인데 좀비도로 하는거 보소 좀비들이 좀 많이 있네요 조심해주고 물론 음료 저리대에 혼내줄게 들어 대단한 거 쟤가 이제 난리났죠 난리났어요 지금 쟤가 쟤가 서로 슬퍼 쉬우 약간 무서운데? 일단 혼내주는데 성공 근접대 근접이면 내가 질리가 없지 그죠? 근접 대 근접이면 절대 안 지죠 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근접 공격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 공격에다 지금 완전 몰빵한 상태거든요 근접 대 근접이면 질 수가 없어 지금 마치트 쓰는 거는 이게 제일 쎄가지고 쓰는 겁니다 저기 딱 봐도 방사능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어가지고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조심해 주고 갓겜 하시네요 갓겜하고 있습니다 안녕 오케이 좋았어 오 위험하다 위험해 좋게 생겼네 오 여기 뭐가 잔뜩 있죠 빨리 내 일퐁도라든지 막 이런 거 얻어야 되는데 왓츠테 레이저검 같은 것도 있겠죠 광선검 같은 것도 있겠지 자 2살 오 이거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피를 채우는데 쓸게요 팀팩 중독 저 안쪽에 있는 좀비까지 다 죽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저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뭐야? 왜? 뭐? 고소해? 뭐야? 동쪽으로 가면은 거시기가 있을거라고? 자 루카콜라 이거 좀 주워주고요. 루카콜라 주워주고 이쪽으로 올라가야되나?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안녕?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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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표시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딨냐? 방금 보였는데? 어딨지? 다다른다 자 요런데 다 돌아다녀봅시다. 딱 비싼 것만 가져갈게요 직원 단말기 여기 맵이 상당히 크네요 어? 아이씨 뭔데? 뭔 소리야 이쪽에 있네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피하는 게 힘드니까 한번 막고 난 다음에 죽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여긴가 보다 여기 철제 계단이고 타고 올라가면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긴가 본데 이쪽에 있나본데 그죠? 응?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자 조작하고 가는 다음에 들어가 봅시다 반사 반사 뭐야 넌 구울이 아니잖아 넌 매끈니? 네 피부도 대단히 매끄러워 보이는데 스톱 웨이스틱 마이 타임 스무트스킨 고 웨이스티스 임 쫙쫙쫙쫙쫙쫙쫙쫙 자 뭐가 진짜 따 버리구요 감히 나의 귀찮게 죽음으로 가 파라 더 없나? 원머리를 보면 죽이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 같잖아요 딱 봐도 딱 봐도 나쁜 놈들 뭐야 제이슨은 어딨지? 오케이 알았어 자 이번엔 건드리지 말고 일단 제이슨 만나러 가봅시다 제이슨 제이슨 왓더뻑 이스테 야생 굴들이 노박에 나타나는 문제때문에 왔어 야생 굴들이 노박에 나타나는 문제때문에 왔어 악마들에oms 당연한거라고? 말다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있는데요 친구 그 악마들에게 말해줘 보이지 않는다고? 악마 중 하나가 열변을 통했다고? 그 악마들을 처리해주세요 그 악마들이 누구지? 지하의 나이트킨을 제거하래요? 지하의 나이트킨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지하로 가줄게요 문 오이 오이 나이트킨 어딨냐고 혼내주러 가줄게요 이쪽으로 가자 자 여기로 나가야 되는 거겠죠? 아 뭐야 폴아웃 세계관에서 구울로 장세하기 vs 평범하게 방사능 오염돼서 금방 죽기 뭐가 더 나을 거 같냐고요? 저는 그냥 죽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난죽택 난죽택 선택하겠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울 거 같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울 거 같거든요 매우 고통스러울 거 같거든요 여기 밑에 있나? 여기 밑에 있나? 위험해 상세지도로 갔다가 오 뭐야 여기 상세지도 뭐 이렇게 나와있어? 어떻게 하려고?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구울 차별 안에 트위치에 신고 나와야겠다고요? 아마 코 웃음 칠걸요? 알바생이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코 웃음 칠 거예요 구울 차별한다고 신고하면은 저긴가 본데? 이쪽인가 본데요? 어 뭔데? 와아 진짜 치사하게 뭐 이런 걸 만들어놨어 그래도 지뢰가 아닌 거에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오우 오우 씨 네 알았어 핸드폰 안 눌렀는데 뭐 눌렀다고 그래 라이트킨이 이 친구인가 보네요? 고양이 눈? 어 이거 같은데 길게 자 이렇게 죽여버리구요 어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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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bli아 없으 beneath 가자 мне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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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참다 참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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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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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인 거 아니에요? Who's there? 깜짝이야! 막았는데? 막았는데? 물약도 빨았고 막았는데도... 죽는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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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쪽으로 올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왜 이렇게 세... 왜 이렇게... 그렇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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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투가 좀 이상한데? 말투가 좀 이상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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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왜... 그... 사슴뿌리 누구야? 그... 사슴뿌리 누구야? Who is Antler? Antler? Who is An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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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uman asks about you. What do I tell it? Oh... Oh... All right. Yes. Of course. Who is Antler? There is not important to you. Antler wants that... You deal with me. 저기는 브라민 두개구리 사슴뿌리야? Cut it out, human. Serious. Final warning. 내가 뭘 했으면 안 돼. Told you already. Antler wants Naiken to have all the stealth boys in the bad room. With the cool. 왜 마지막 방은... 찾아볼 수 없지? A cool. But not squishy like others. This cool is tough. I thought Antler said, Send my kin into that room. But free died. Cool is a crack shot. And set traps. I realized I heard Antler wrong. So I lock the door to keep kin out. And wait for Antler to tell me what to do. Then you come along. Antler says you are solution. You're solution. Okay. Yes. Antler says we leave here as soon as we get still boys. Let me give you key. Antler had me locked the door. The ghoul inside. Not expecting a human. Maybe he don't shoot you. Maybe he will. Okay. 사라졌네. Okay. 사라졌네. 아까 나이트킨 어떻게 된거지? 와. 저 나이트킨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 바로 이쪽으로 가야되나. 자 여기로 바로 가서. 자 얘한테 얘기를 해줍시다. 자. 넌 대체 누구야? 얘기해서. 자 이렇게.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해가지고. 왜 마지막 방은 찾아볼 수 없지? 자 스트레스보이. 얘기해 주고요. 자 일단 요렇게. 저하고 싸우지 말고. 야. 너 나랑 같이 가면 안되냐? Okay. 담배 안갑. 다져주고.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거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읍 지나가서 탄약 제조대 여긴가? 저긴가? 오우 우주복 헬멧? 우주복 우주복이랑 우주복 헬멧이 있네요. 요걸 한번 껴볼까? 우주복이랑 우주복 헬멧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주복이랑 우주복 헬멧 오호호호호호호 요거 끼면 좀 단단해지려나? 스팀팩 맨타츠 펴주고 5 이보 들어가요 어? 어? 아 여기로 여기로 나올 수 있구나 잠깐만 테스트 나이트킨이 찾고 있는 스트레스 보이가 있는지 저 방을 탐색하시오 저 방까지 가야 되는 거야? 저 방을 탐색하시오 저 방을 탐색하시오 저 방을 탐색하시오 운려했다 ? 깜짝이야 자 이쪽으로 나가서 바로 오른쪽 방이지 저쪽으로 그이터, 그 다녀? 제이슨이 악마 Organizerيم Brave estoy鬼 져 кон Là, dumb uno 져인데요... 뭐든 저 사람을 다 사러 mort죠 다 대을 내려 spotted 내가 죽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죽을 것 같긴 하지만 어쩌다가 그 위에 갇히게 된거야? 저게서 뭐하냐구요? 이거 저 아닌데요? 완전 지읒된거래요? 이 방에 숨겨져있는 스텔스 보이를 찾고있어 이 방에 숨겨져있는 스텔스 보이를 이 방에 숨겨져있는 스텔스 보이를 찾고있어 거기 올라가서 내가 찾아봐도 될까? 니가 스텔스 보이를 못봤을수도 있잖아 저 밖에있는 괴물들에 대해 말해주겠어? 저 밖에있는 괴물들에 대해 말해주겠어? 저 밖에있는 괴물들에 대해 말해주겠어? 넌 브라이트의 다른 신도들과는 다르군 구회냐들? 아무튼 저에게 도와줬는데 저에게 도와줬는데 저에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방에서 나가는걸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 방에 저에게 도와줬음이 계속 뭔가 캐스트를 두네 친구들이 야 알았어 친구를 찾아볼게 친구를 찾아보자 자, 나이트킨에게 감금된 할렌드의 친구를 찾으라고? 아니, 잠깐만 자, 어디로 가야될까요? 일단은 여기 하나랑 이쪽으로 가야되는거야? 오케이, 오케이 살려주세요 오우, 씨 아, 살려줘 잠깐만, 아니, 뭐야 쟤 왜 나 때리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긴가? 저한테 안 들키게 움직이면서 갑시다 뭐지? 와 아깝다 와 피 한 칸 남았는데 와 진짜 아깝네 오케이 잡을 수 있다 이거 에 잡으셨어요 아까 운이 좋았나? 피가 한 칸 남았었는데 오키가 잡았다 음... 아... 으아... 으아...